우리나라 방방곡곡 여기저기 삽질을 내서 난개발을 하다보니까 남해안 바다가 보이는 멋진 야산 이곳에도 풀빌라 유령단지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낚시하러 거제도 들어올 때마다 여기 국도변에 저 풀빌라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손님이 없지 항상 보면 차도 안되 안보여가지고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서 오늘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입니다. 여기 장목면은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도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리조트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해놓은 곳입니다. 여기도 풀빌라 16개 동을 지어놨습니다. 겉에서 보면 건물이 다 멀쩡해요. 그래서 영업 중인 줄 알았는데 손님도 하나도 없고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맨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풀빌라들은 2016년도에 다 준공이 된 것들입니다. 수익형 풀빌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분양에 실패를 했는지 이렇게 모두 비어있습니다. 거가대교를 타고 거제도 쪽으로 들어오시면 4차선 국도에서 바로 오른쪽 야산쪽에 이렇게 풀빌라 단지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로 지나가실 때 한번씩은 봤을 겁니다. 엄청 단지가 도로하고 가깝게 있거든요. 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자동차 소음이 제법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저 밑에 바다하고는 한 7-800m 정도 떨어진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와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4차선 국도에서 내려서 시멘트 포장길로 마을을 통과하고 이렇게 야산 쪽으로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오는데 운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여기저기 건축자재도 아직 쌓여있고 여기 장목면은 개발 투기 바람이 한참 잃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옛날에 지어놓은 펜션들은 이미 손님도 안오고 이렇게 망해서 폐건물로 되어있는 그런 곳이 많고 한마디로 거제도 펜션의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보면 빈 펜션들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게 망한 펜션들도 많은데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닷가 쪽 땅값 어마어마합니다.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되는데 땅값만 비싸죠. 이 거품이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뭐 서서히 그런 거품들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아예 문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저도 촬영하러 다닐 때 문이 열려져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내부 보고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걸 억지로 열고 들어가고 촬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7년밖에 안됐는데 집이 엉망입니다.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곳 풀빌라는 최고급 자재를 썼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지금 천장에 벽지들도 다 흘러내렸고 집은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람이 살았던 그런 흔적은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풀빌라는 제대로 분양이 안되가지고 영업도 못해보고 손님도 못받아보고 이렇게 바로 폐건물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편의시설이 아직까지도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 풀빌라를 지은 젊은 사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과 나이가 34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건설업을 부산에서 하다가 부도를 내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 제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일푼이라가지고 집도 못 구하고 컨테이너에서 당분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궁핍하게 생활했으면 거의 무일푼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 공사를 했을까요? 미리 투자금 받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돈 없어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경매 딱지가 이렇게 집집마다 붙어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지방법원에서 경매 집행관이 와서 혹시 이 집을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권리 신청을 미리 하라는 내용을 공지를 한 겁니다. 경매 로 이 집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권리 신청을 해야 나중에 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풀빌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완공을 해서 대부분 사용성인까지 낮고 일부는 또 매체가 건축중인게 있습니다. 2018년 거제도에 하나 리조트가 들었었습니다. 그 전부터 소문이 많았죠. 리조트 들어온다. 이제 펜션 안될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풀빌라는 하나 리조트보다 2년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하나 리조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제도 펜션, 풀빌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우지 탕강이죠. 펜션 업자들은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줄어들고 줄폐업을 시작했는데 업친대 덮친격으로 하나 리조트까지 들었었습니다. 울먹이던 애, 뺨을 한방 제대로 때린거죠. 바닷가 쪽에 농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낚시공원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낚시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오토캠핑장에는 차가 몇 대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이제 경기도 안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비싼 풀빌라에 올 여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야산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싸고 그 다음에 청청이 지어가지고 뒷집에서도 전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탈길 주차하기도 쉽지가 않죠. 아파트건 집이건 도시에서도 달동네 지어놓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풀빌라는 2016년도 분양할 때 가격을 보니까 2억 한 5천에서 2억 7천 그 정도의 분양한 고급 풀빌라인데 지금은 귀신집이 돼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완공을 해놓고 곧 손님을 받으려고 이렇게 쉐이블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막바지 단계에서 이렇게 부도를 막고 말았습니다. 여기 풀빌라 분양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분들 이거 뭐 다시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라 해도 손님이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온 동네 이렇게 귀신집 같은 폐갑밖에 없는데 어떤 손님이 여기에 놀러오겠습니까? 2층 베란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월풀 스파 이것도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서 따뜻한 물 틀어놓고 저 멀리 바다를 보면서 야외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목욕도 한번 못해보고 이렇게 쓰레기로 남아가지고 방치되어서 남아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도 보니까 풀빌라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방치가 되어있는데 대략 공정이 한 60% 정도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입지가 너무 안좋죠. 이 바다하고도 멀고 만일에 바닷가 쪽에다가 지어놨다면 아직까지 살아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금 걷으려고 거제시에서 산지 급경사지 깎아서 펜션 짓는거 막 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사태 위험은 항상 안고 살아야되고 이 난개발로 난 유령마을 또 하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